홍준표 대구시장, 저희 단골이시죠? 기사같이, 이번엔 기사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신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지가 아니라 이번엔 지역신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네, 메일신문입니다. 홍준표, 태풍 대비차 휴가 하루 만에 취소. 지금 이 메일신문, 대구 지역신문이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SNS에 사진과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더교산에 올라가서 아내와 같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 사진과 함께 여기 무주 더교산 항적봉 정상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태풍이 온다고 한다. 바로 휴가 취소하고 사무실로 복귀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홍 시장님의 태도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호흡 때 골프 쳐가지고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 대응의 한 일환이라고 보고 또 홍 시장도 그 당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세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자세 전환이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홍 시장님이 또 자중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이 자중하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웃기는 발상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웃기는 발상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 이걸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 혹시 단행할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이걸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외교적인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병민 최권님. 약간 웃기는 발상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돌적으로도 좀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 전환에 대한 한 가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액 골프 때문에 안 좋았던 뉴스들이 있었고 당의 징계도 받았는데 사형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흉악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묻지마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후적으로 사형제 집행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공적 영역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이 있다면 뭔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처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기대서 뭔가 좀 속 시원한 얘기들을 툭툭 던지게 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한 장관보다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또 두 사람의 영역 속에서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좀 묵직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오가는 두 분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몇 번도 오가지 않겠느냐. 대선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감사합니다.